여기가 바로 자유시장경제의 현장입니다 자유시장경제의 현장 여기는 추억의 호떡 호떡장 사는건 아니지? 1일 루틀 되면 안되는데 이거 맛있겠다 사는게 얼마입니까? 천원이요? 사는게 크게 맛은 없어요 맛은 봐야지 여기를 원래 보러가는거지? 사물에 있는거 아니고 8배 호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옛날 전동이잖아 옛날식이잖아 그러나 기본적인것 같지 기름 전혀 없으려면 안되잖아 맛있음 3 3 3 3 3 4 7